탑픽인 이슈 와이드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탑픽인 이슈 세 번째 탑픽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설업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설주 수혜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데요. 또 서울시장 선거 수혜주라도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건설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건설업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서울시장의 야당 후보가 현재 지금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 완화에 따른 그런 어떤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관련주들이 조금 대거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주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건설사들뿐만이 아니라 건자재까지 지금 전부 다 들썩거리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물론 건설사들이 과연 얼마큼 빠른 시간 내에 수혜를 볼 것이냐. 지금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분이 1년 임기이기 때문에 과연 1년 동안에 규제를 푼다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되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는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자기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부품, 일단은 인테리어 관련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저는 건설사를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인테리어 수요는 어느 정도 일당락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S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 국내 재개발, 재건축의 강자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브랜드 네임을 내세우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경쟁회사인 대림산업이 DL이라는 이름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전에는 대림산업이 엔지니어링 부분과 같이 있다가 분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GS건설이 국내 자의라는 어떤 브랜드명이 상당히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면 GS건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GS건설 흐름 전반적으로 좋고 오늘도 2%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GS건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신규 매수나 보유자 영역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건설주들이 시장이 지금 현재 변동성 장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어쨌든 선거일까지 물론 1, 2주 정도 남았습니다만 강력한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도 기대될 만한 거죠, 이 종목은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탑픽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주가 강세인데 오늘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SK텔레콤 8%대에 올랐고요. 태드라인 타이틀은 채태원 회장의 경제단체 역할을 커질 것이라는 걸 잡았는데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SK그룹이 지금 말씀하신 텔레콤이라든지 주 SK도 7%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SK그룹이 전반적으로 황골탈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한상의장 같은 경우 이렇게 5대 그룹 총수가 맡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역할을 좀 떠맡았다라는 게 그동안 솔직히 채태원 회장의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었던 부분들이 일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장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미지 개선 효과를 좀 나타내고 뭔가 좀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좀 취하겠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좀 표명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총수 그룹 사이에서는 그래도 조금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물론 그 더 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2대 총수 치고는 조금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보다 어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SK그룹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어서의 신규 진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모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SK그룹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바이오 이런 부분들까지 된다라면 삼각축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미래 먹거리로 일컫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M&A라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과거에는 좀 조용하게 흘러가던 어떤 그룹 사이의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이제는 언론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그룹이 기존에 좀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공격적인 이미지. 그리고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나 바이오팜같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IPO를 잘 마무리함에 따라서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다소 자금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오늘 말은 옳은 거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줄이는 좀 볼까요? 주 SK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이제 자회사로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 SK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겠고요. 특히 이제 커져가고 있는 바이오 부분에 대한 것들도 SK가 다 포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SK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SK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SK가 7% 역시 급등했습니다. 27만 4,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탑핀 이슈 첫 번째 탑핀입니다. 대만의 컨티넌선이 지금 스웨즈 운하에 막혀 있어가지고 다른 지금 배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살펴보니 지금 양상인데 희망봉으로 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처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하는 게 어제 HMM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수의주나 이슈보다 더 큰 걸 읽어내셔야 합니다. 3주 연속 배가 만석이었다. 그만큼 우리가 1만 2천 TU급이나 2만 TU급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꽉 컨테이너를 채워서 움직인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3주 연속해서 이런 배를 채웠다. 그리고 수의주나를 막고 있는 대만 선적의 사진을 저도 봤는데 컨테이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현재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물동량이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배가 막혀 있는 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가득 차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배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려시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LA항이 지금 막혀 있다는 겁니다. LA에서 지금 배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 물건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물건을 내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외항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시지만 컨테이너가 가득 차 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선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빌리는 가격이 지난해 이맘때 300만 원이 지금은 800만 원으로 늘었댑니다. 그만큼 컨테이너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컨테이너 선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선, 해운주들이 당분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해운주인가요? 조선주인가요? 조선주입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5척의 재팟을 또 날렸고요.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특히 삼성중호 같은 경우도 올해 수주량이 벌써 65%를 달성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빠르게 수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 특히 한국조선해양의 대장주로서의 역할,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탑픽인 이슈, 와이드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